태극은 알겠다. 무국 얘기도 했죠. 지금 참나 접속하시면 거기가 태극자리에요. 근본적으로. 그 태극의 본체를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극 안에 더 고요하게 알아차린 자리도 있어요. 지금 무국은 알아차림 자체고 태극은 그 알아차림 자체를 미묘하게 느끼는 마음이 또 있어요. 한 번 감싸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태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딱 알아차린다 할 때 I, M이라는 존재감에는 미묘한 느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국을 얘기하려면 I, M에서 I를 빼버리고 그냥 이것도 억지입니다. 뭔가 더 순수한 존재감 하면 무국 그래요. 태극 그러면 I, M. 내가 존재한다 하는 구체적 또렷한 느낌이 있어요. 자아에 대한 또렷한 상이 있습니다. 내게 에고는 아니에요. 온 우주를 나로 보는 또렷한, 더 알아차린 의식이 의식이 더 초점을 갖고 있는 게 태극이고요. 무국은 그것마저 미묘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내면에서 보면. 그래서 태극은 음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미묘한 I, M이라는 건 사실 음양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국이라는 건 그냥 나만 있어요. 정말 나만. 말이 좀 묘하죠. 나만 있다. 아니면 존재만 있다. 그런데 이 나만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그냥 존재할 뿐인 상태고 내가 나를 알아차리니까 자기를 알아차리니까 내가 있구나 하고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구나. 이상한 설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해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무국과 태극을 구분하시려면 무국은 깊은 잠 같은 무의식 속에 깨어 계셔보시면 그게 무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감정 오감과 접속이 끊어져 있어요. 그때 존재하는 참나 그때는 무국 상태에 가깝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깨어 계시잖아요. 그럼 참나로부터 생각감정 오감이 계속 현연하고 있죠.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직접적 뿌리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상태 생각감정 오감을 바로바로 일으킬 수 있는 이 의식상태에서 깨어 계시면서 느끼는 참나는 태극에 가깝고요.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멸진정 상태나 깊은 잠의 상태에서 다 깨어 계시면 그게 멸진정입니다. 그때는 생각감정 오감과 접속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존재만 합니다. 그게 무국입니다. 그런데 구분하려면 이런데 지금 사실은 태극 무국이 같이 돌아가요. 지금 에고도 굴러가고 생각감정 오감이 굴러간다는 건 에고의 세계도 굴러가고 그걸 알아차리는 태극의 세계도 굴러가고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태극 순수한 존재감 무국이 그 배후에서 또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무국까지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태극만 아세요. 태극 이상은 신의 세계에요. 태극부터는 신이니까 태극만 먼저 아시고 나중에 무의식에도 들어가보고 그 상태에서 의식으로도 나와보고 하다보면 왜 무국 태극을 이렇게 구분했나도 아실 겁니다. 궁극의 하나님이 무국이고 깜냥것의 하나님 태극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무국 태극은 다 궁극의 하나님이에요. 깜냥것의 하나님은 이제 황극의 세계에요. 황극의 세계 내 에고의 세계 에고 생각감정 오감을 각자 에고마다 역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에고가 가진 자체적인 한계도 있고 또 개별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깜냥것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국 태극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거 황극입니다. 생각감정 오감을 잘 경영해서 참나 뜻대로 경영해가지고 구현해내는 거 황극이기 때문에 무국 태극은 사실은 근원적인 세계라고 봐주시고 사실은 황극은 뭐냐면 태극이 작용하는 거죠. 지금 이 그 IM이 생각감정 오감과 연결돼가지고 작용하면서 생각감정 오감에서 얼마나 참나의 뜻을 구현하느냐 이게 이제 황극의 세계거든요. 그거는 공부 자기 공부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깜냥것의 하나님은 황극에다가 쓰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 나누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대충만 제가 설명드린 거에요. 황극 안에서도 또 쪼개면 황극 자체는 이미 퍼펙트하고 현상계에 구현되는 황극의 모습이 사실은 깜냥것이 되는 거죠. 더 헷갈리실까 봐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정도만 이 정도만